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제10회 경기언론인연합회 의정대상 시상식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성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의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10회 경기언론인연합회 의정대상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언론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제10회 경기언론인연합회 의정대상 시상식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과 박익희 경기언론인연합회장, 도 의원 및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의정대상에는 광역의원 부문 오명근 의원, 오진택 의원, 김경호 의원, 심규순 의원, 황대호 의원 등 총 5명이 수상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정대상 시상식을 갖게 됐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원이라는 직업은 권력이 아니고 일꾼입니다. 일꾼으로서 꾸준히 자기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더 의정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하려는 격려로 이 수상소감을 대신하겠습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며 저를 포함한 경기도 내 모든 의원은 도민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익희 경기언론인연합회장은 인삿말을 통해 지방정치인은 주민들의 실상과 민생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언론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의정대상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경기도 현안에 대한 해결에 공헌을 세운 임무를 중심으로 내부심사를 거쳐 수여하는 상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접견실에서 KBPS 박성준이었습니다.